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어라 라는 이 말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셔츠를 밖으로 빼지 않고 바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동작인데 이런 동작을 영어로 묘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딱 해당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리려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생각이 안 난다면 바지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되니까 put을 써야겠죠? 그래서 put your shirt into your pants 이렇게 얘기하면 셔츠를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어라 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쓰는 동사가 t-u-c-k tuck이에요. tuck 이 tuck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기본 뜻이 어딘가로 이렇게 쓱 집어넣거나 그렇게 해서 정돈을 하거나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tuck your shirt into your pants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말이 지저분하게 셔츠를 바지 밖으로 빼서 입지 말고 안으로 단정하게 집어넣어서 입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tuck your shirt into your pants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소위 5형식 문장을 써가지고 have your shirt tucked into your pants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ave가 여기서는 이제 뭐뭐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 your shirt가 tucked into 잘 집어넣어진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tuck을 활용해서 상의를 하의 안에 집어넣어서 입는 모양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 tuck이라는 단어가 이런 상황에서도 쓰이고요. 예를 들어서 my mom tucked me in at night 이런 문장도 있죠. 이 경우에 tuck me in은 뭐냐면 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이불을 차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목 주변으로 이불을 잘 덮어주는 것 그것을 tuck 누구누구 in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통째로 들을 일이 있습니다. my mom tucked me in at night 이렇게 얘기하면 잘 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불을 잘 덮어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구어적인 표현으로 nip and tuck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성형수술을 얘기합니다. nip은 싹독 자르는 거고요. tuck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성형수술의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동작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ip and tuck이라고 하면 간단한 성형수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tuck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으라고 할 때 tuck이라는 동사를 기본으로 쓴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tuck me in 이라는 표현 그리고 nip and tuck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으라고 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아멘